오늘은 퇴근 후 나만의 카페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성공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카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꾸준한 노력,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 우리의 삶도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모호한 목표보다는 3년 안에 커피, 커피, 원두, 바리스타 등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 달성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갓 받아든 초보자의 상황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목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목표 달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성공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꾸준히 달려야 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카페를 열자마자 곧바로 성공하기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TV에서는 시합을 뛰는 선수들의 모습만 볼 수 있지 그들이 얼마만큼의 연습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금메달의 길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음 도전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연습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방법, 주위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 삶의 다양한 부분을 균형있게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에서 자신을 믿는 힘, 성공의 시작. 단순한 바람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믿는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한 분야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성공한 운동선수에게는 그에 걸맞은 코치가 있듯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성공이지만 즐겁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카페에 혼자 있을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일하거나 업무 중간 휴식 시간에는 스트레칭, 스트레스를 푸는 등 작은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 카페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퇴근 후 나만의 카페를 꿈꾸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